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건 아무도 새삼스레 여기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터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고민도 마찬가지죠 BHGE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 품질, 그리고 효율을 생각합니다 최적의 검사 기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무런 손상 없이 내부 결함, 기포, 박리 등을 찾아낼 수 있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몇 시간씩 걸리던 X선 촬영과 CT 스캔을 불과 몇 분으로 줄이고 신뢰도와 효율을 높이며 자동화와 혁신을 통해 더욱더 정밀한 검사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 없도록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고민합니다 오늘 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두 고민 없이 언제까지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